오늘 액체기물 맞으니요? 네 맞아요 어... 액체기물... 색깔이 좀 지겨운 것 같으니요 어? 색깔 뭘로 바꿔볼까요? 밝은 색으로 바꿔보세요 무슨 색? 태양 색깔 빨간색? 그 다음에 주황색 주황색, 주황색 좋죠 바뀌어라! 어? 노란색인데요? 이게 노란색이죠 봐봐요 이게 노란색이죠 무지개 색깔 좋아요 초록색 파란색 하늘색인데요? 남색 남색 네이비색 보라색 남색, 보라색 비슷해요 원래 색깔이네요 이제 제가 문제를 낼 거예요 세모로 만들 수 있는 게 뭘까? 어 용혜 쌤 한번 맞춰보세요 네 세모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알아요 알아요 그건 뭐예요? 산 산! 어? 산도 맞는데 산이랑 약간 비슷해요 어... 회색이면서 아팔트 회색이면서 시멘트 어? 피라미드 피라미드 이거 어디서 나온 거 갈까요? 오프렉스 아팔트 이거 알아요 뭐예요? 개밥 수박이었군요 자 이번에 때린다 김 김을 쳤어요 김치? 네 네 트라이앵글이었어요 트라이앵글이네요 다시 산 산을 뭉겼어요 환경파괴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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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자 이번에는 용혜이 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한번 저요 저 돈 가지고 싶어요 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만들어주세요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서 너무 작은데요 좀 더 기초바게 만들어야 되나 그냥 만들어 주세요 빨리 주세요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톡톡톡톡톡 해서 자 만원 어때요 만원 좀 작아요 더 큰 거 주세요 그러면 5만원은? 제가 용유희 선생님한테 핸드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폴더블폰? 요즘 폴더블이 핫이슈죠? 자 이렇게 폴더블 폴더블이네요 폴더블 너무 비싸요 이번에는 용유희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반죽해드리겠습니다. 피자할려면 동그랗게 반죽을 펴야되잖아요 화덕피자처럼 반죽을 굽기 굽기 해주세요 동그랗게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바삭바삭 구워가지고 구멍난데도 매우고 반죽이 다 끝났어요 오븐에 구워주세요 토핑 언제 언제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드세요 코리안피자 김치전이죠 코리안피자 슈프림 바베큐 피자 양념 과녁이 나왔네요 과녁으로 만들어봤어요 과녁피자에요 면봉이 다 튕겨나가요 면봉이 자꾸 튕겨나가요 여기 꽂힐 줄 알았어요 맞아요 던지면 꽂힐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꽂고 있어요 그냥 손으로 꽂네요 액체괴물로 크로마키로 여러가지를 해봤습니다 재밌었죠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장난감 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되게 빨리 맞췄어요 빠이요 네 흐흐흐흐흐x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